야 왕국 10 근데 아무도 없다 백골드 오 뭐야 걔 뭔지 모르겠는데 RPG인 것 같은데 밑으로 이거 시험 도전해야 돼요? 아 시험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영완비용은 아 파티던전 경우는 최대 4명과 함께 돈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좋아 가보겠어 보스나리가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킵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구나 야 야 이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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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야 야 오지터비게 왜이렇게 쎄 얘네 보스 아니에요? 네 딱 봐도 보스인 것 같은데 응 좋아 그치? 나는 혈투를 가지고 싸운거라구 할 일이 뭔데 이거는? 왜이렇게 얘네들 스킨이 좋아 광고를 짤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왜 스킵이 안되? 이쁘긴한데 질힙하고 싶어 인자 왠지 혼자 가는거 같아 미안한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두광 너부터 죽어 가방님 도와 안녕하세요 로피네리가 잡으면 뭐든지 재밌어집니다 좀비고 이제 제가 고인물 됩니다 떡물까지는 안되겠지만 고인물 됩니다 아 이거 왜이렇게 느려 이거 엘토고 시작할 때마다 다 이거야 돼요 완전 재밌던데 다들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보다 오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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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어요 뭐야 근데 왜이렇게 다들 차 타고 있어요 다 아는 분들이다 어떻게 하래 뭔가 RPG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든다 되게 좋다 든든한 동류다 비밀번호는 안 걸어도 되잖아 혹시 모르니까 1,2로 걸어볼까? 통합계정 로그인 후 이용해 줄게 통합계정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야 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계신 분은 다른 파티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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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동생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요 아 아 그 레벨업은 없게 레벨업 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원래 그냥 살아나는구나 위로찾기엔 자신있지 위로찾기는 자신있지 와 어떻게 된거야 살리는 패..아 그래요? 아 빡빡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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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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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돈 12828은 나중에 사라지죠 끝나면은 말 걸었는데? 오케이 다 치면 안되는구나 뭐 뭐 에너지는 안 들어오지나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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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rpc 게임같아서 좋다 어디 어디로 가야돼? 갈려줬는데? 저축예금증도가 내정분으로 아 진짜요? 내정분 어디있어? 여기있네 이벤트가 있구나 이번에는 이거 이벤트가 있구나 이거 이벤트가 있구나 나쁘지않군 이건 반대야 찾아서 고마워 아시죠 왠지 아까 그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이쪽이였나? 어? 어? 여기에 복물평자 있는데 테트리스 아니요 잤어요 그 말이라고 해야될 흐흐흐 어제 고인물 오셨는데 2대1로 엄지님하고 2대1로 붙었거든요 그때도 잤어요 한파는 이겼어요 한파는 방심하신 나머지 한파는 이겼는데 까마터빙도 잃고 레일포인트 여기 여기 많이 거셨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큰데 목소리 안커요? 목소리 작아요? 목소리 작아요? 괜찮죠? 네 잘들렸을까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가자 어이 뭐지 이거 이 뭐지 고양감 뭐지 어 통벽 경비 잘들려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뭔가 뭔가 옛날 그 RPG 게임하는건데 그거를 같이하는 듯한 느낌을 봤네 동료가 워드바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나도 휴킹 사고싶다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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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라니가 언젠간 고인물이 될때까지 어디 날이 아 During this thing Hokanson 나나나 음 알았어 궁금한게 있는데 이따 물어볼래 누구보다 따뜻한 말 가지 단지 변화사고가 겹쳐 그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뿐 그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자 택에 은둔하며 자신을 몰아채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에 둔 마음을 당신이면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옛날부터 역시 역사적으로 매가 약이었습니다 용사의 길을 걷는 분은 그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매의 힘으로 매의 힘으로 역사적으로 내가 약이야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저기 따로따로 나가도 되잖아 음 고민이 되는군 아 검은콩 오케이 조스콩님은 누구에요? 왠지 검은콩님 동신같다 음 좋아 텔레포트가 있잖아 텔레포트가 있잖아 우와 아아 어 다들 지나가셨네 나면 못 지나가? 음 뭐야 이거 상자는 먹고 가야겠다 백골드 얻으려고 내가 한번 한 턴을 쉬는거야? 네 다행히 있어 뭐야 나는 뭐 간적도 없는데 바 하나 먹더니 바로 끝났군 맥댓 Fill 여기 다음 봐동 맥댓 소원 흐흐흐 도착 ㅇㄹ ㅇㅇㄹ 얘네 죽지가 않잖아 ㅇ Esp ㅇㅇㅇㅇㅇㅇㅇooㅇㅇ BUO 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냐 저기 그 뭐냐 채팅zahl 보니까 뭔지 모르니까 파이팅 파이팅 야 저거는 포기하고 잘 피웠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달아요? 네 오오 어 진짜 RPG 욕조가 엄청났네 이쁘다 대장장이한테 가라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대장장이 얘기하는거죠? 와 이거 뭔가 재밌다 뭐 깨는거 아냐? 세공사 고무콩리만 따라가면 돼 이 고무콩리만은 우주평화를 지키신 분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되져요 음 차이가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에너지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요? 뭐야 왜 이렇게 넘어가지? 다들 넘어가시는데 나만 못 넘어가 엿달? 많이 잘나긴 한다 내 레벨 가지고 안되겠다 아 젠장 돌격! 돌격! 잠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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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나 너... 너라면 내가 창대할 수 있겠다 Come on! 어~~ 번지... 아이이씨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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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연 야 더 안될거 같은데 끝까지 물어봐야되나? 어디로 가야되요? 아 끝까지 물어봐야되는거였구나 릴러스트는 이쁘군 릴러스트 합격 용사 자격시험 열내물입니다 조스 바 조스 콩 와 엘프고 다들 아시네 출책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힝 너무 늦게 왔어 네데로 해가지고는 잡을 수 없죠 피해주는게 인지상정이지 네 내가 죽었다 아 지금.. 네 뭐..iani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와우 샤몬로드 릴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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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잖아 나 한대 때렸다 예주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뭐야 끝난 줄 같으면 끝난 게 아니었잖아 출책 감사합니다 웬 좀비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길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단톡 단톡방이 있니까 들어오시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갑니다 야 이것도 영상 올릴 생각에 재밌겠구만 뭐야 여기에 길이 있네 숨겨진 길이 있네 난 못가 아 그쪽이구나 오케이 엘프고 십십입니다 오오 나쁘지 않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먹고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야 가시죠 네 오늘 처음 시작했어요 뉴비에요 뉴비 뉴비에요 뉴비 지금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 참고로 저 참고로 냥코대 화염 어 진짜요 남선지 뭔가 rpg 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게 하는군 왜 이렇게 다들 휘피드가 빨라요 저만 느린데 아 뭐 타시는 거였구나 타서 빠른 거였구나 예쌀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랑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 키랑의 게임님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시면 합찰드리겠습니다 양도 양도 받으라는데 야 또 생겼다 어서오세요 네 날이는 뉴비에요 뉴비 자 졸린 사무신님 마곡적 껴줄게요 어떻게 껴요 네 어떻게 껴요 펜던트 아 펜던트 아 이거구나 이거 패전은 안되죠 조금만 안되는구만 오케이 파이어미 더 좋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파이어미 더 좋다고 하면은 네 네 하고 아까 패턴트 이거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타워싸님 고아 안녕하세요 상호 해주세요 오 1974 파이어ха 사형 파이어볼 อง الع вход 파이어미 더 누라 빨리 once 내놔 etc 공격 좋은 intel 오케이 상호 너무 귀엽다 상호가 너무 귀엽데요 아무래도 Ash 유 しょう 에 베 롤로 던전을 해야되는구나 파이어볼! 파이어볼? 오 좋다 파이어볼! 상어가 너무 귀여워 오케이 출발하기 됐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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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나 죽었어 에너지 없을 때? 오케이 에너지 없을 때 이렇게 하다니 체력이 없어 네 카렌님? 카렌님 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람한테 다시 봐야 되었네 이번에는 기피코 이기고 말겠죠 처음 치고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편 무게 아 무게? 이번엔 제대로 해주겠다 다 싹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기피코 이기고 명칭이 땅으로 으어 이거 마이어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세 병사가 그렇지 이 마리 우와 동생하다가 이렇게 쎄면 바이어볼 아 진짜 빗나갔다 얍 얍 난 이길 수 있어 아까전에 나와는 다르다 바이어볼 이겼다 역시 훈련병 하나가 되게 쎈데 이거 이래가지고 망을 잡을 수 있나 무게추는 또 뭐야 몰라요 일단 먹으라는거 다 먹었는데 무게추를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런것 좀 빨리로 가고 싶다 왜 안대? 이거 개한테 나 언제 얘기해야 되는거 아냐? 좋아 다시 있다 됐다 검콩님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워 난 지금 내가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어 덤벼 와 마법인데 파이어볼 파이어볼 허구아 파이어볼 허구아 공격력이 느려 저건 먹을 필요가 없나봐 뭐야 벌써 도착하셨나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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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되나봐요 지나갈 수 있구만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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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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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했다 Mom 안돼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ㅇ 으으으으으으윽 센지 으ㅇ캉 으ㅇ캉 아 스킵! 스킵이 쪘구만 아 이쪽이 아니에요? 어보아 공격 행자가 아니였던가? 파이어볼! 파이어볼! 위험해! 야! 어디.. 으아악! 이야! 공개추가 뭐예요? 공격..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건가? 미믹들 사이에서 역할 때를 찾아내자 뭐야? 끝났어요? 아 무게추는 안 밀리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 아 이렇게 뉴비 고신 나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좀비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여러분들 밖에 안계십니다 많은걸 알려주십시오 오늘 처음이에요 안녕 왜..왜 나가요? 왜 나가요? 왜 나가요? 뭐야 나 초주 걸렸구나 나 초주 걸렸구나 나 초주 걸렸구나 마이어볼! 타이밍 아 나 초주 걸렸구나 아 나 초주 걸렸구나 아 진짜요? 아 뭔가 얻었다 아 아 진짜요? 뭔가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뭔가 물가스가 뭐야? 물가스가 뭐야? 나앗나앗나 앗나 langer 나앗나 앗나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파이어볼이 약해 왜이렇게 강하시지 다들 파이어볼 집현식 나Music 뭔가 중간종도 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네 왤지 3명의볶이들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근데 랭크하고 상관이 있는거에요 모르겠네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먹고싶다 먹어야지 한 번 먹고 가라는데요? 여관이 어딨어요? 됐어 완벽해 되게 진지하게 하게 된다 문이 시작되거나 첫 게임이다 뭔지는 모르겠어 펜던트는 뭐지? 뭔가 또 있는데? 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쿨타임이 10초가 오 빨라졌다 시작하면 좀 어? 뭔소리에요? 하지만 다 끼었지 흐흐흐흐 아 아 몰라 일단 고피내가 약해가지고 난 따라가만 가야돼 가위볼 흐흐흐흐흐흐흐 이 퐁은 또 뭐에요? 정말 롱톤같은거 오오 마법사고리칸 아 야 뭔지 모르겠다 아 얘기한번 해야되나? 내가 만들려야되나? 한명당 다들 잘하시니까 잘하시는 분들 따라가야돼 파이어몬 왜요? 왜요? 동생이 왜요? 해서 쓰읍 왜왜왜왜 꿀 찰 communist 장단 돌덩어리 자 이가무리는 꽃님 팔로우 감시합니다 프로네이크를 모두 처치하세요 프로네이크가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날이에요 다 처치하고 가야되는구나 에너지가 별로 없죠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 시네이크의 응 나나나나 재밌어 나쁘지 않아 공콩님? 아 오케이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만들면 되잖아 와 고스날 힐 고스날이다 아 비방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비방 만들 수 있어요 저? 아까 비방 못 만들었는데 통합계전 아니어서 못만들 맞아요 통합계전 아니어서 못만들었어요 맞아 아까 만들렸는데 안 만들었어 맞아 검은콩님 따라가야 돼 알았어 나는 스킵을 하고 싶은데 스킵이 안 된다 통합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만들면 이거 다시 초기화되는 건 아니죠? 13분 계시고요 아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방송 끝나고 나서 초기화되면 그거 만들면 되지 뭐 초기화되면 초기화되면 안 된다는데? 응 이거 저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 자동 저장?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고 있는데 중앙고등 ca은콩님 여기 순왕콩이 없는데? 골드 엉덩이 없는데? 골드 엉덩이 없어요? 네 이게 취소가 가능한다면? 네 오우 안녕하세요 고등님 파이어 워우 이런 망할 자본주의 게임 나 따라갔다고 따라가긴 하는데 꼬박 갈퇴하라고만 될게요 아 진짜요? 엄마 어떡해 나 여기서 이제 던져 시작이 안되잖아 자만 골드 피자다니기 들었고 딴따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돈을 살 수 있죠? 살 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산전을 해도 가스로 아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만 골드가 필요하려면 필요하잖아 저희도 보자는데 이걸로 하나 사야겠구나 됐어 오래간만 가만 했어요 네 исс 근데 가스키는 뭐에요 저건? 문이 잠겨있다 아오케이 이제 얘기하시죠 저 따라와요 네 잠깐 오케이 비장깐 밑에 있지 않나? 아 여기 있구나 배장장이한테 말 걸어야 되나 근데 500하면 나 돈 모자란거 아냐? 다만 모르겠네 아 저걸로 스킨 아 스킨 사는거구나 가스로 스킨 사는거구나 아 덩콩잎 100원 딱 100원 모자란다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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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딱 4만 됐어요 네 4만 됐어요 4만 오케이 나쁘지 않군 아 아 문이 잠겨져 있는데 아직 알겠 미네랄, 미네랄 1,000개 아, 여기 있구나 좋아, 어디로 가야돼 이거 지름길 가야돼요, 아, 그래요? 해궁, 네 태궁, 아니요, 태궁 안했죠 네, 태궁 안했죠 아까 전에 그거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오케이 아니, 태궁, 태궁이 아니잖아 태궁은 아니잖아 아, 이거죠? 뭘로 해야 돼요, 무기? 없는데? 네 네 네, 그거, 네 양쪽으로 검콩이 따라오고 있는데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 펜던트 업그레이드 4만 그럼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 방금 사봤어요, 오케이 채궁하기 아, 그래요? 근데 채궁하기 맞아요? 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젠장 아, 젠장 지금 100원 모잘라 아, 괜히 터끄러 아, 젠장 은행, 은행, 잠깐 살아야겠다 소리가 진행이 되지 않는구나 오케이 됐다 하고 싶다니? 고아, 안녕하께요 빨리 뭘 하고 싶을까 군비고를 하고 싶다 라는 네 닉네임 됐어 태궁했어요 아, 진짜요? 바이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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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없구만 자, 여기 이번 케이크까지만 하고 오늘 방금 마무리할게요 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왜 방 안 만들게요? 저는 비밀번호 지름길이 어디 지름길이 어디 있어? 지름길이 어디 있어? 어 아, 나아 오케이 그렇구나 오케이 이번 스테이지까지만 하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뉴비 뉴비 고시나니 뉴비에요 오늘 뉴비 네, 오늘 처음 뉴비 얼마나 청정수같은 느낌이 납니까 여러분 이거 왜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뭐야?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클리어됐어 아 90절만 걸게요? 아 멋지군 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독점 플레이 게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못가 나는 못가 나는 이거라도 먹어야지 와 나 왜 죽었어? 보물상자로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죽었네 나는 못가 rier 이거 아까 거구만 이거 시간 제한이 있나? 뭐야 나 또 죽었어 아 저기 있구나 도망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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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같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니죠? 준비를 해 킬 킬 킬 킬 킬 그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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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오몰 파이오몰 어렵다 파이팅 이야 멋있다 못찾는거인데 왜 안먹어져 왜 안먹어져 난 먹으려고 했는데 됐어 먹었다 안녕하세요 망고님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시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에도 있구나 오케오케 야 이거 좋게 나준슨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안내려 나 위로 올라오고싶은데 왜 안내려 아니 진짜 아아 어 어 좋다 승부한 칸날을 회복했습니다 됐어요 자 이동하기 슈퍼한 칸날이 왠지 이동하기 아 펜던트 장착이 불가능하대 아 관계는 안 깨도 될라나 아 무조건 따라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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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아 아 5,900원 아 아 아 아 아 아 모든게 자본 자본주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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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었죠? 해봐라 해봐라 바이오볼 제발 수사일 것 같은거야 나는 모른다 나는 수사일 것 같다 어저히 들어가면은 없든 나올테니 나는 목욕탕을 잊지말고 고물상자 있으면 고물상자나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착을 하셨고 나나나나나나나 카렌님 수고 많으셨어요 절대 방해되는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카렌님 전 오늘 처음이에요 방해되는건 저라구요 아시겠죠? 재미있었어요 잘자요 카렌님 아 온천여관에 가서 버스기차 너무 많네요 일단 돈좀 버시고 개인쪽으로 돈 벌어야겠네 이거이다 이런 이런 이런거지 고음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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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에 니다 앞으로 야아... 돈 많이 걸리네 너한테 불일이 없어 아 여보 아 됐다 이거다 야 2천원씩 버네 베이커리 퀘스트 아 그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요? 우와 얘가 튀기는 거 같은데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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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Works 치 ugh 방종 해야되는데 노가다! 노가다! 아 진짜요? 라라라나 자 이거 한 3번만 더 하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난나나 킬! 진짜요? 마이버! 죽어! 죽어! 악! 어? 검은콩님이 여기 계신다 아 졸린자 모신님 코오바 안녕히 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하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정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병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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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방금 먹었어요 이거는 먹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다 외국에서 에이 골드주꾸면 이창은 골드 그냥 한 번에 주지 고아 피그 바베큐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희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은 이제 영상 이것저것 업로드 많이 해야지 일단은 은행 그 거기 가가지고 그거 바꾸는게 낫지 않아? 한번 더 잡을거에요 700개 700개나 되요? 이렇게 많아 먹었어요 이야 멋지다 이러고 와네 이리 와네 아 여고 와네 사네 강화수 강화수 다 모으면 퀘스키 같은거 클리어하는거에요?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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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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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원천입장하기 원천입장하는게 돈 더 두네 에너지 채워지겠지? 오케이 좋다 멋지군 재밌다는데 난 돈은 모였어요 살 수 있는 돈은 모였기 때문에 아 진짜요? 군버드야 이런거 어떻게 다 알지? 되게 신기하다 아 이제 구매할 수 있겠다 아 이제 구매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닌데? 얘한테 말 걸어 누구한테 말 걸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먹었어요 네 이거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겠다 방송 펴 놓고 해야겠다 이건 절대 혼자 하면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망고님 잘자요 머리 잘 감으시구요 다음에 또 봐요 아 근데 오래걸리는거면은 저 이제 더이상 못해요 거의 가는거 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저 마무리해야되요 네 네 내일 출근을 일찍 해야되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꼭 번개까지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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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순간이동을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금방 다치겠다 네 안녕 안녕 나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국물땅잔 먹어줘야되 그래도 여기에 이상한 집이 있군 자 만들게요 안 따라오시는 거 보니까 그만하셔야 되는 것 같던데 사흘사님 어서 오시고요 엘링크님 어서 오시고요 아 좋아 경계까지만 딱 한다 아 뭐야 아 젠장 난 분명히 꺼진 타이밍 갔는데 아 젠장 저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네 킬 안꼈네 아 힐이 또 있구나 화이팅 상당히 안 꺼지는구만 어 어 공개가 어렵긴 어렵나보다 퍼즐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어 고치나리 보인다 바이어볼 그렇지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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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 바이오볼 바이오볼 오우 아 바이오볼 바이오볼 굴러 건대 쓰러기 오늘의 오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 와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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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인물의 냄새들이 나는구만 이게 그 뭐냐 시간이 없나보네 맞았을 때 그 편 걸리는 시간 아래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냐 아아 일단 잡았다 으콰 에이리언 하다시아 에이리언 나 람어나나나 나 람어나나 뭐야. 거기까지가 여기 멈추는거 아니였어? 에이리언 가더別 isolated 에이리 morale 이러는꺼 clone nuestras 차울기는 화이팅 이게 분할해서 잡아야 빨리 잡히는거구나 엘링스님 공통님 위험해 사원장님 화이팅 됐다 번개마법풀어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거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구요 와 이거 엘프고 되게 재밌다 이거 엘프고는 방송 키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재밌겠어요 바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뉴비 아주 청정수같은 느낌이 나는 곧이날에 방송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내일은 방송이 없구요 제가 주말에 또 방송 한번 킬테니까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열두 분 호박 다음에 봐요 판사님? 응 맞다니 이거 판결 누가 해주는거에요 판결 누가 해주는거에요 호박 푹시세요 Chic 왔 Sim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